대전과 충남의 건축물 가운데 60%는 일정 규모의 지진을 견디는 내진 설계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토교통부가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에서 내진 설계가 필요한 건축물 4만 1,200여 개 가운데 실제 내진 설비를 갖춘 건축물은 1만 4,400여 개로 내진율 35%에 불과했습니다. 충남도 마찬가지로 내진 대상 건축물 가운데 44.6%만 내진 설계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학교와 공공업무 시설의 내진율이 크게 낮아 대전에서는 31%만이 내진 설계를 완료했고 충남은 학교 건물 1,758개 가운데 357개만이 지진 설계를 반영했습니다.